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인천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과밀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신설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시대를 열었으며 전국 최고의 청렴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아 공정한 인천교육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인천교육가족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2019년에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본격적으로 실현하여 인천교육가족 여러분께 희망과 감동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한 바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해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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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